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3학년 장민범입니다. 포지션은 가두고 제 장점은 패스고 단점은 수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교대 조교로 군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체력단련도 많이 하고 농구장도 있어서 쉬는 시간마다 쉬는 날마다 농구도 했고 제대 후에는 다시 학교에 농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 농구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저에게는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프로에 가게 된다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수가 되고 싶어요. 플레이는 장점은 패스 같고요. 단점은 수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제 롤모델은 지금 은퇴하신 이상민 선수고요. 프로에 오게 되면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